한쌤 청소기 오늘 저희 론칭 때도 못 드렸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에서만 한쌤 청소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전용 배터리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저희 K쇼핑가 지금 7만원짜리입니다 그냥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웨어 배터리 21.6V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배터리 K쇼핑가 7만원 방송에서만 지금 여러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지금 충전하실 수 있는 겸용 거치대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는 시간 배터리도 방송에서만 하나 더 받으실 수가 있고 충전 겸용의 거치대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요 오늘 이런 혜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쌤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회사가 만들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격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터 자체가 BLDC 모터가 고급형의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컴팩트한 디자인에 스탠드형 청소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게가 가벼워요 성능도 좋고요 실제로 제 옆에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 고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원하시는 곳에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하실 수 있는 거치대랑 청소기 지금 이렇게 세트로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색깔도 블루색 너무 예쁘죠 배터리 두 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건 타입의 청소기를 찾고 계셨던 분들 디자인이 일단 완전 블루 사파이어 컬러 너무 세련되고 예쁩니다 잡았을 때 확실하게 가볍다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제가 지금 여기 버튼만 여러분 딱 눌러주시면 바로 작동 심지어 뒤쪽에 부스트 모드가 있어서 더 강력한 걸 원하시면 부스트 모드로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음 들으셨나요? 진짜 조용하죠? 여러분 이게 BLDC 모터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프리미엄의 청소기를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터가 BLDC면 가격이 달라지고 내구성이 달라지죠 그렇죠 BLDC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그렇게 사용하셔도 그 힘이 변함없는 힘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청소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성능의 250알트고요 이 모터의 힘을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말로만 들으면 보여요 눈으로 직접 보셔야죠 저희가 먼지도 좀 큰 걸 준비해놨어요 공간, 거리도 이 정도 돼요 저희가 한번 흡입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순간적으로 달려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예요 바로 이게 250와트의 BLDC 모터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진짜 여러분 써보시면 건 타입인데 가볍고요 소리는 적으면서 너무나도 흡입이 잘 되는 심지어 요즘에는 문 열어두시면 집에 먼지 쌓이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진짜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가 아예 지금 산을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이거는 작은 먼지 미세먼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저희가 부스터만 딱 켜주시고요 그냥 쓱 지나가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미세먼지는 물론이고요 먼지를 산처럼 쌓아놨어요 자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은 먼지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쓱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지나갔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고속도로가 딱 맞죠? 너무 잘 된다 진짜 여러분 여기에 필터까지 다시 한번 BLDC 모터 플러스에서 미세먼지 최대 지금 99.9% 여가 테스트 완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깨끗함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바닥이 무슨 바닥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없어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큰 먼지 작은 먼지 할 거 없이 거기다 일단이 아니라 부스터까지도 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소음도 적고 대리석 바닥에 있던 어떤 먼지든 우리 집안에 있는 머리카락이든 실이든 큰 먼지 작은 먼지 어떤 것도 할 거 없이 쉽게 쉽게 흡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카펫이에요 카펫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안에 박혀 있잖아요 박혀있는 먼지를 후집어 파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 힘이 약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당연하죠 너무 여러분들 청소기가 조용하다 보니까 이 힘이 없지 않을까 걱정들 하시는데 보세요 깨끗하죠? 거기에다가 독립 모터 헤드에 독립 모터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먼지는 흡입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BLDC 모터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번 지나갔다 왔더니 없는 거 저희 지금 거치대까지 여러분 다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청소 다 하시면요 이 배터리 하나로 31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쓰셨다 더 청소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게 탈착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저희 지금 방송에서만 하나 더 드려요 이거를 여기다가 끼워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걸 예전에는 그냥 따로 구입하셨어야 되거든요 7만 원짜리 그런데 이거를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그냥 드리겠다 방송에서만 지금 배터리가 두 개 여러분 두 개 거기다 거치대 드리죠? 여러분들 집안 어느 곳에나 거치대 딱 갖다 놓으시면 알아서 딱 충전이 되니까 스테딩이니까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하나 더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안에 보시면 카펫 밑에 카펫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카펫 밑에 여기 먼지 있죠? 먼지를 세팅을 딱 해놨어요 뭘 보여드릴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카펫 위에도 먼지가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눈에는 안 보였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카펫 같은 경우에는 러그 같은 경우에는 꼭 안 해보면 먼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 네 그 팔 사이사이에 다 껴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정도 이 정도 한번 가볼까요? 방송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가볼게요 위에는 역시 안 보여요 근데 밑에 보면 어머 세상에 없어졌네 좀 전에 먼지가 어디 갔어? 지금 카펫 여러분 두 장 저희 깔아놓고 보여드리고 이거를 지금 실시간 심지어 아마 이거 눈으로 확인하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자 이 먼지가 어디로 갔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보세요 좀 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 좀 전에 있던 먼지들이 일로 왔는데 심지어 카펫 밑에 있던 카펫에 있는 먼지까지도 흡입이 되니 두툼했던 카펫 안에 있는 것까지 지금 여러분 이게 BLDC 모터의 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모터는 힘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250와트의 강력한 힘 네 BLDC 모터의 힘 얼마나 대단할까 한샘의 기술력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빨렸죠?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가보면 다 빨렸죠? 아니 순식간에 보세요 없어져요 그냥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게 250와트의 강력한 힘이거든요 눈으로 저희가 계속 확인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터를 잘 사시면 여러분들 더 오랫동안 잘 쓰실 수가 있고 청소 한 번만 하셔도 깨끗하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 침구되면 각질, 머리카락, 땀 다 흘려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먼지들이 있는 데다가 위에다가 커버를 이렇게 씌워놓고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뭘 준비했냐면 침구 브러쉬를 따로 침구 브러쉬 침구 청소기를 따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그냥 침구 브러쉬 집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좀 전에 보셨던 그 아래쪽에 있는 먼지 있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먼지까지도 이게 흡입이 가능한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침구 브러쉬 따로 드려요 보여드릴게요 한 이 정도만 해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왜 여기 매트리스 커버 씌워놓고 쓰는 경우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BLDC 모터의 힘으로 여러분 흡입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필터는 나중에 분리하셔서 물세척까지 다 가능하시죠 맞아요 워셔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척해서 건조만 잘해서 사용하시면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똑같은 힘 똑같은 청소의 능력을 여러분들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1.6V니까 오랫동안 똑같이 좋은 힘으로 사용하세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정말 한번 써보시고요 100만 원대 청소기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정말 오늘 한샘 사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것까지 더 드립니다 여기 지금 방송에서만 전용 배터리 한 개 더 받으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7만 원짜리 아예 가져가실 수 어차피 나중에 살 거 지금 방송에서만 받아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저희 추가 구성하는 충전까지 하실 수 있는 거치대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오늘 거치대 플러스에서 전용 배터리까지 다 드릴게요 저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에 가전 아시는 분들은 BLDC 모터를 무조건 찾으시더라고요 확실하게 성능이 좋고 내부성이 좋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배터리 사용 시간 저희가 지금 두 개를 드리기 때문에 두 개 다 쓰시면 더 길어지시겠죠? 일반 모드에서도 최대 31분 정도 쓰실 수 있으니까요 배터리가 두 개니까 최대 1시간, 2분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내가 우리 집에 100평, 200평 200평 돼도 1시간이면 다 끝날 거예요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2만 원의 즉시 할인 찬스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동 주문 전화 일시불 같이 한번 이용해 보시고 무이자 이용하셔도 3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거? 오늘 방송에서만 대용량의 분량 배터리를 하나 더 드립니다 선물 하나 받아가시죠 7만 원짜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BLDC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쫙 붙어서 쫙 고성능의 250w고요 이 모터의 힘을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말로만 들으면 보여요? 눈으로 직접 보세요 저희가 먼지도 좀 큰 걸 준비해놨어요 공간, 거리도 이 정도 돼요 저희가 한번 흠운역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순간적으로 때려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예요 바로 이게 250w의 BLDC 모터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십까지 다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진짜 여러분 써보시면 건탈비인데 가볍고요 소리는 적으면서 너무나도 흡입이 잘 되는 심지어 요즘에는 문 열어두시면 집에 먼지 쌓이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진짜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가 아예 지금 산을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작은 먼지, 미세먼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저희가 부스터만 딱 켜주시고요 그냥 쓱 지나가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미세먼지는 물론이고요 먼지를 산처럼 쌓아놨어요 자,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은 먼지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쓱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지나갔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고속도로가 딱 맞죠? 너무 잘 된다 진짜 여러분 여기에 필터까지 다시 한번 BLDC 모터 플러스에서 미세먼지 최대 99.9% 여가 테스트 완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깨끗함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바닥이 무슨 바닥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없어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큰 먼지, 작은 먼지 할 거 없이 거기다 1단이 아니라 부스터까지도 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소음도 적고 대리석 바닥에 있던 어떤 먼지든 우리 집안에 있는 머리카락이든 실이든 큰 먼지, 작은 먼지 어떤 것도 할 거 없이 쉽게 쉽게 흡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카펫이에요 카펫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안에 박혀 있잖아요 박혀있는 먼지를 후집어 파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 힘이 약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당연하죠 너무 여러분들 청소기가 조용하다 보니까 이 힘이 없지 않을까 걱정들 하시는데 보세요 깨끗하죠? 거기에다가 독립 모터 헤드에 독립 모터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먼지는 흡입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BLDC 모터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지나갔다 왔더니 없는 거 저희 지금 거치대까지 여러분 다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청소 다 하시면요 이 배터리 하나로 31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쓰셨다 더 청소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게 탈착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저희 지금 방송에서만 하나 더 드려요 이거를 여기다가 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걸 예전에는 그냥 따로 구입하셨어야 되거든요 7만 원짜리 그런데 이거를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그냥 드리겠다 방송에서만 지금 배터리가 두 개 여러분 두 개 거기다 거치대 드리죠 여러분들 집안 어느 곳에나 거치대 딱 갖다 놓으시면 알아서 딱 충전이 되니까 스테딩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하나 더 받아 가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안에 보시면 카페트 밑에 카페트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카페트 밑에 여기 먼지 있죠 먼지를 세팅을 딱 해놨어요 뭘 보여드릴까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카페트 위에도 먼지가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눈에는 안 보였죠 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카펫 같은 경우에는 러그 같은 경우에는 꼭 안 해보면 먼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 네 그 파이 사이사이에 다 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이 정도 한번 가볼까요 방송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가볼게요 위에는 역시 안 보여요 근데 밑에 보면 어머 세상에 없어졌네 좀 전에 먼지가 어디 갔어 지금 카페트 여러분 두 장 저희 깔아놓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를 지금 실시간 심지어 아마 이거 눈으로 확인하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네 자 이 먼지가 어디로 갔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보세요 오 좀 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 좀 전에 있던 먼지들이 일로 왔는데 심지어 카페트 밑에 있던 카페트에 있는 먼지까지도 흡입이 되니 두툼했던 카페트 안에 있는 것까지 지금 여러분 이게 BLDC 모터의 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모터는 힘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250와트의 강력한 힘 네 BLDC 모터의 힘 얼마나 대단할까 한샘의 기술력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빨렸죠 와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가보면 다 빨렸죠 아니 순식간에 보세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냥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게 250와트의 강력한 힘이거든요 눈으로 저희가 계속 확인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터를 잘 사시면 여러분들 더 오랫동안 잘 쓰실 수가 있고 청소 한 번만 하셔도 깨끗하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 침구되면 각질, 머리카락, 땀 다 흘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먼지들이 있는 데다가 위에다가 커버를 이렇게 씌워놓고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뭘 준비했냐면 침구 브러쉬를 따로 침구 브러쉬 침구 청소기를 따로 구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그냥 침구 브러쉬 집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좀 전에 보셨던 그 아래쪽에 있는 먼지 있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먼지까지도 이게 흡입이 가능한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침구 브러쉬 따로 드려요 보여드릴게요 한 이 정도만 해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왜 여기 매트리스 커버 씌워놓고 쓰는 경우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BLDC 모터의 힘으로 여러분 흡입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필터는 나중에 분리하셔서 물세척까지 다 가능하시죠 맞아요 워셔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척해서 건조만 잘해서 사용하시면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똑같은 힘, 똑같은 청소의 능력을 여러분들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1.6V니까 오랫동안 똑같이 좋은 힘으로 사용하세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정말 한번 써보시고요 원타입 100만원대 청소기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정말 오늘 한샘 사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것까지 더 드립니다 지금 방송에서만 전용 배터리 1개 더 받으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7만원짜리 아예 가져가실 수 어차피 나중에 살 거 지금 방송할 거